안녕하세요. 저는 그리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경, 아니, 텐, 아니, 뭐지, 슈퍼마리오 게임을 할건데요. 해볼게요. 페이퍼마리오. 예? 예. 연습이 있어요. 왜 안누러지지? A버튼이 아니에요. 뭐야? 2번? 2번. 아, 옆으로 가봐요. 이거 제가 신기한거에요. 옆으로 가봐요. 여기, 여기 좀부, 아니, 여기 말고요. 더 신기한 거 있어요. 조그만 물 말하는거에요? 얘한테 물어보세요. 재밌는 일. 일어나는 방법을 다시 알려달라고? 그러지 뭐. 블록 3개를 나란히 있는 장소에서 블록 좌우 중에 순서대로 두드려봐.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거야. 어? 블록을 두드리라는데요? 저 아닌지 알아요. 이렇게 하면 참가시겠고, 작아지는 것 같은데? 내 생각에는. 네. 조심하세요. 여기 여기 있어. 어, 어. 조심하라고 했잖아요. 아니요.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먼저 포탄, 포탄. 페아리. 포탄. 네. 제가 이만큼 모았어요. 1번. 알고도. 오, 잘했죠? 오, 귀여워. 오, 귀엽다. 얘. 오, 귀엽다. 여기. 이 블록이 아니라. 왜 부셨어요? 죄송해요. 오, 어머. 좀 더 힘든데. 피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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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오, 놀랐다. 갑자기 그런 장애물이. 장애물이 많아요. 틀어서. 여기. 이 블록이에요. 이게. 가난을. 근데 쿵쿵, 쾅쾅쾅으로 두드려라고. 해피쿵쿵으로 두드려라고.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. 해피쿵쿵으로. 그런가? 네. 여기 몸의상 여기 있어요. 어떻게 알아요? 제가 해봤으니까요. 아, 헤아리. 헤아리. 헤아리 캐릭터에요. 에이. 오케이. 이렇게. 어흫. 아, 쿵파가 더 잘되지? 쿵파로 해봐요. 쿵파가 쿵, 해피쿵쿵은 더 잘되요. 네. 알았어요. 그럼 저는 다른 거를 해보려고. 에이 해봐요. 일단 에이. 에이도 상관없어요. 그런 거를. 그래도 쿵파에요. 제애물 같은데? 아, 근데 아까전에 있었...에이 아까전에 있었는데요? 근데 제가 이미에서 됐잖아요? 알죠? 네 제가 햇빛 꿈꿈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포탄 꽝 포탄 꽝 정해봤는데 안있어요 아, 그러면 하느님이 한 번 더 좋을 것 같은데요? 해봐, 해봐 포탄 꽝 해봐요 하느님은 잘해봐요 먼저 가운데로 가주봐 네, 옆에 해봐요 아, 알려준네요 그동안 좀 더 가까이 가야 돼 아니 알겠어요, 이제 알려줄게요 아니니까 뭘 알려주세요? 어? 뭐였어? 눈만 자르니까 헤어린 안나일라 안나 정했을까요? 여기 여기 이거 동작 색의 나름 붙어있는 블럭 하지만 단순히 블럭이 아니야 단순히 블럭을 위한 블럭이야 헵콩콩으로 해봐야 이것도 쿠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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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픈 대전이 좀 말이 안되지 않아요? 말은 되죠 말은 되죠 말은 할 수 있죠 네 이건 이건 그냥 걸어가도 된다 얘는 네 너무 덩치가 커요 아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생각났다 A 버튼 아세요 A 버튼에서 여기 이 돌을 없애면 돼요 없앤 방법은 아이템에서 포탑건으로 포탑건으로 하면 돼요 여기 얘를 없애면 돼요 알았어요 콩 한 번 돌리지 않나요 콩이 돌리는게 아니고 느낌 났는데요 하하하하 A A 웃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통조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하면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아니 아닌데 A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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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하 점프하세요 점프 아니 여기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올라가 좀 좀 점프 여기 이거를 쾅해보세요 이게 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쿵쿵쾅 쿵쿵쾅 봐 해피쿵쿵 휘핑콩콩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?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그게 무슨 증가님? 엄마님 그게 증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말라고요 헤헤 하지말라고 이제 제가 한 말이요 헛 장애물이 있었지 이게 좀 나쁘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 깨꼬리 깨꼬리 먹어요 깨꼬리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요 여기가 뭘 먹을거야 점프고 하세요 아니 Loren esimerk 엄마가 없어서 너무나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가도 돼요 반대편에 아니요 반대편 반대편? 아 여기서 점프하는 거 있지 반대편에 어 까먹었네요 흠 저거 먹으면 된다 어 여기가 좀 수상해요 아니 수상하니까 수상하죠 언제부터 계속 수상하자 하는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아 여기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에이발드 응 아무것도 안 돼요 응 됐죠 어떻게 가는 거야 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일주일 연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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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? 잘못된 일이라는 방법을 다시 알려달라고? 그러지 뭐 블럭 3개가 나란히 있는 장소에서 블럭을 좌우로 좌가우중의 순서를 두드려봐 좌우중 좌우중 이제 하겠다 여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그 도둑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지? 200원만 버리면 되는데 15도 어? 여행풍도 완전 좋아요 아니 지금은 25밖에 안 해요 버섯통 돌리 살까요? 하는거죠 좋죠 이 가게 좋으니까 많이 놀러올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? 더운데? 그런데? 이 나라가 더 좋네 꼬미사의 주목 화 모 사 킥킥 아웅다운 것만 보여 정신이 못참다니 아웅다운 것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구나 어쩐지 날 가장 먼저 놀지도 몰라 아웅다운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쩡하네 아마도 내가 너무 눈부셔서 못 잡을걸? 좀 예쁜 척은 하는 것 같네요 없음 없음 티비가 없네 아 여기는 요즘 티비 많이 본데요 어떤 분들은 티비가 쫙 있어요 그쵸 티비 타나봐요 너 말이야 세계에서 신나는 시주캐키를 쫓는 데이비드라는 사문가 대야 알아? 몰라 데이비드가 어느 배처를 안 본다고? 티비 방송에서 데이비를 삼은 다큐멘터리 말이야 진흙같은 어둠 속에 누비는 야수 때들 지방 저녁 영화존에서 열리는 신비한 고양이 집회 이런거 나 위쪽 카메라에 찍는 생명이 신기 그건 빛속 거지정체다 이런게 얼마나 재밌는데 나 지금까지 방송 한거 전부 비디오로 녹화했어 어 뭐 도와줄 사람은 없나? 없습니다 맨 처음으로 갔던데 비디오도 많았나봐요 여기 산산 이 집이 대장이야 얘가 대장이야 신을 보아요 부디우리를 동료로 구워주시겠네 똑같이 말 많네 아니 데이빈이자 늙은 놀고 돌아줄 사람이 없어 확 자 말할게 있어 어떻게 돌이켜하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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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좌 우 쭈 쭈의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? 네 잠깐 여기고요 좌우중이 뭔가 아니고? 좌우중이라고 있어 에이 그건 뭐였죠 내가? 여기 있죠 이거 너무 들어요? 아니요 오 마이 가 그래요? 아니네 도망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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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버섯촌 좀 있으시죠 응 토프스토리 아까 전에 새 먹기 잘했죠? 여기 있잖아 여기 뒤집어 뾰옹 뿅뿅뿅뿅뿅 좌우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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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길있다 조그만일로 변신해야되요 어떻게 물리치고 싶어요 너들아 완전 이 상을 다 물리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가볼게요 기다려! 이렇게 기다려! 좌, 우, 줄 좌, 우, 줄 좋아요 꾀꾸리 먹어요 꾀꾸리 쌀뜩이 쌀뜩인데 왜 꾀꾸리라고 해요? 좌우좌우에요 좌, 우, 줄 여기 있는 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안 돼 그래도 저장낼 순간 됐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좀 하와이춤을 치고 있어요 하와이춤 하여튼 저장낼죠 이 조그만거에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게 조그만거에요 너가 우리 아프게 했으니깐 버리다 여기 버섯 종류가 있을까요? 먹을거에요? 아니요 여기서 제조하는 애가 누구에요? 좌우종이에요? 좌우종 저거 잘 알려주세요 이제 잡아야되요 봤어? 저쪽이야 엘리포스의 자유로 나이스 저거 해드릴까요? 이런거 제가 찾았거든요 알겠어요 내가 예를 들을 꼬끼리 어떻게 할까요? 다? 맨날 그러면서 못해 몇시간 다 빼먹고 우원창 똑똑해 시장 빼먹는거 아니다 어? 10으로 바뀌었나? 5 2 잘하네요 에이버튼 잘하네요 메롱 이렇게 가라 야옹야옹야 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똑똑하네요 좌우종 하이프라 하이프라 하나 찾았습니다 뻘뿌뻘 뻘뿌뻘 정말 다 없어질게요 진짜 정말 다 없어질게요 근데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요 콧발로 할까요? 어? 콧발로 할까요? 그냥 쿠팡을 샤악 없애버릴 것 같은데요 옆에 아 옆에 아니야 아니야 점프하세요 아니요 파이브 뒤에 있으면 안돼요 맞죠? 아 쿠파로에요 그냥 쿠파로 되어있으면 아니에요 뛰는거 못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